보석점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? 약 75키로다 위 속도에서 떨어져야 돼 알겠습니다 우리 펜전수다, 헤이! 준비! 위험하라! 위험한 거야,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한다? 죽습니다 어, 죽어 진짜 진짜 죽는다고 알겠습니다 우리 선님들이 이건 진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좀 긴장을 한다 잘 못하면 정말 교통사고 난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건 진짜 죽을 수도 있다 뛰어 뛰어 소리를 왜 질러? 준비! 아, 허경원! 허경원!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뭐를 들었는지 이해를 못 하지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랬어? 아닙니다 모래가 뭐하나? 모래, 왜? 왜 자꾸 마치고 닦아주면 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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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없네 위험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총원이라서 뛰어 가 가 뒤로 70 뒤로 70 뒤로 70 뒤로 70 뒤로 70 낮에 퍼벅 준비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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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탈 장소를 한 번 고속으로 주행할 거야 안한다 알겠습니다 돌아와서 그다음에 우리 꺼도 안한다 알겠습니다 저 속도야 이제 온다 오, 선속보다 너무 빠른 문제 이 속도에서 떨어져야 돼 내가 이 무섭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걸 왜 하지? 왜 해야 한다고 했지? 너무 무서웠습니다. 야, 두 분을 봐! 입수! 하얀색 불법을 뿌리는 대로 떨어져야 돼! 뿌리는 대로! 안에 안 떨어져! 90도로 떨어지면 큰일 난다! 45도로 알았지? 끝까지 입수할 때 복, 다 힘을 주고 입수를 한다 알았지? 입수하고 따로 정부나 힘 풀리면 다 친다! 준비해, 일부러 준비해! 일주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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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준, 택시! 택시! 반으로 기기 때야 이거 빠른 속도로 이렇게 뛰면 그 아드레넬 느낌 생기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와 이게 배 속도가 빠르니까 자 다음! 다음! 부담하니까 그 공포는 진짜 와... 지금도... 뛰어! 뛰어! 김주야! 뛰어! 김주야! 김주야! 뒤로 넘어져서 저렇게 하면 안 돼 마지막 회수가 중요한 거예요, 회수가 이게 더 중요해, 이게 회수를 전부 다 해야 팀원이 다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준비해라, 심나트입니다, 심나트! 들어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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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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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! 들어와! 올라와! 바로 올라와! 바로 올라와! 바로 올라와! 오리만 보신 것 같아, 이게 오우야, 이게 오우야, 이게 오우야, 이게 오우야, 이게 네, 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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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, 굿! 분명과 해병은 솔직히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, 너무 잘하고 인간 냄새가 안 난다고 봐야 되나 인간 냄새가 안 난다고 봐야 되나 인간 냄새가 안 난다고 봐야 되나 오리발 꺾어졌어 빗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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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빼고 다선 것 같은데 저희 한 명 지금 걸렸어 4시 3시 4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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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시 15시 4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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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저기서 정면으로 오는데 진짜 죽겠는 겁니다. 보통 탁 이렇게 걸어야 하는데 살짝만 탁 이렇게 해서 탁 걸리면서 빠졌는데 알아! 박용환 안 탔지? 네. 박용환! 박용환 아직 가고 왔습니다. 공황 상태가 됩니다. 나 혼자만의 생각이 들고 작아서 내가 팔이 짧아서 못 보지 않나니까? 못 봐서 저기가 지금 가운데서 나를 찾고 있나? 좋아! 고자! 고자! 나도 되는구나. 착착착착착 잘했다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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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